1, 2, 1 지금은 새벽 6시 피곤한 날 돌아버릴 것 같이 생각해봐 내가 왜 여기에 왔니 랩스타 간지 내려왔지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려는 찰나 회사가 우리 멤버들을 갈라놨고 내 눈물이 말라버렸어 벌써 3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내 시간도 갔고 난 벌써 20살이 됐고 아이가 떠나도 어른이 됐어 Sun say if you wanna go you gotta take it slow You gotta cool it off 그래 내가 배를 굶주리며 여태까지 꾸왔던 내 꿈이고 그러니까 난 앞으로 가야돼 지치니까 내가 해왔던 것들은 채찍질이니까 근데 이제는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가끔씩은 낙으로 쉬어가야돼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음악으로 나를 치유해 그렇게 나를 치료해 이런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기뻐 그 정도로 내 감정은 깊어 절대로 얕지 않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던 지난 3년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부해 이런 좋은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난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힘을 주고 싶어 바로 그게 내 직업이라 생각해